근형이 아닙니다. 근형이는 엑스맨이 절대 아닙니다. 아 진짜 아니네. 아니, 그녀가 엑스맨한테 흥분했을 수도 있어. 야, 어떻게 이렇게 뛰니? 야, 기가 막히네, 정말. 와, 말도 안 돼. 아니, 몇 주 전부터 왜 이렇게 힘으로만 닿는 게... 아니, 왜? 근형이가 이렇게 한낮에 근형이 닿는대요. 아니, 지금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? 힘을 안 쓰고 모자라시는데요. 아,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? 야, 말 잘한다! 형, 말 잘해! 뭐예요? 아, 힘 안 쓰면 뭐 하실 거냐고요. 나 몇 년생이야? 나 79년생이래요? 왜요? 정말, 진짜. 나이마리걸로 이기게요? 뭐라고? 이쪽에 이겼네요. 말 좀 해봐. 조심해, 너. 진짜 힘들다. 자, 그냥 주변에 안아. 어차피 근형이가 뗄 거니까. 그냥 두 개 알아버려. 안아버리면 알아서 대어로 대어. 안아, 안아, 안아. 안아버리면 알아서 대어. 안아, 안아, 안아. 그냥 안아. 힘으로 안으면 끝이야. 안으면 돼, 안으면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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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! 어? 아,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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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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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뭐야? 아니,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. 됐다! 됐다! 축하! 흐윽! 됐다! 야! 어, 이건 어떻게 해? 형, 공격해! 형! 재미있다 그랬잖아요 꼬리스키 오빠 잘해봐요 난 즐길게 형 빠르게 해봐 빠르게 완전 빠르게 직진 형 빠르게 형 좌우로 몸을 써야돼 좌우로 몸을 써야돼 좌우로 몸을 써야돼 아니 감독님도 어떻게 벗고 그려 형 반대로 비서킬 비서킬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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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자존심 상한다 진짜 됐다 됐다 예 아 아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전에 한 분을 이쪽 팀에서 이쪽 팀 권한이었고요 아 이긴 팀이 이긴 팀이 정작 저희들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쪽 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 계리 형이랑 종국이 형이랑 바꿨어요 그래요 어 너 나한테 정말 아무 다음 판에는 힘쓰는 거 없으니까 다음 게임에는 힘쓰는 걸로 야 정말 나한테 어차피 힘쓰는 거 아니니까 어 우린 좋아 원래 이번에는 이런 거 아니겠어 그쵸 하하하하 야 나한테 이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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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왜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에요 너 부르는 노래야 너 이상한데 계속 나 부르는 노래야 너 이상한데 계속 나 부르는 노래야 왜 이렇게 말해도 아니 너 진짜 이상한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고 혈정이 나 진짜 아니에요 이거 봐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얘라니까 얘야 그렇지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나 진짜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 있으면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적도 있잖아요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너 입 나잖아 또 아니 아니 우리는 종국이 형이랑 걔리 형 나 좋아하면 안 돼요? 야 너 좋아해도 되지 축하한다 아 예 저는 뭐 엑스맨이 아니니까 좋겠다 오늘 엑스 오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룽아 사서 받아 오빠 오랜만에 꿈꾸고 있었는데 좀 이상해 한 남자가 있어 내 너무 사랑해 한 남자가 있어 오늘 머리가 다 빨리 됐어 괜찮아 넌 항상 이쁘니까 뭐야 야 사실은 균형이가 응 형 때문에 나한테 아이 왜 그래 형 제일 좋아하는데 와우 와우 기분도 좋고 배력이랑 금액이 절자로 흘려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희들 너희들 다 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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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래서 떨린다고 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정국이 그 얘기 있잖아요 신호를 보냈다고 정국이 형이 제일 놀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응 야 균형아 너는 네 우리랑 한 2년 같이 한 거 같다 어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얘기하잖아 너 들어올래? 런닝블를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자주 나오고 싶어요 진짜 거장 거장 이렇게 버려꺼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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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óż cuclam 그리고 유튜브 해들도 김치 부내지 마요 회사